전세계 지하수가 고갈돼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산하 Z추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중국과 인도, 미국, 프랑스 등 전세계 37개 대규모 지하수층 가운데 13곳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. 제이파민 글리에이티 선임연구원은 눈과 비로 채워지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다며 지속가능한 수량 유지에 임기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는 지표면 아래 지하수를 정밀 측정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의 그레이스 위성을 활용했습니다.